오늘은 와우 고추냉이 아 eso 으 으 으 으 으 식용유 식용유 고구마 고구마 연어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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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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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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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워줄게요 잘 써 forwards 분산클 계란 오징어 고추 이 채소 미니 김치 삶은 무 찹쌀가루 바삭바삭 고추 자유 였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마늘 일어난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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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마늘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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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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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낙지 양파 고추 양파 아름다운 만두 파는 케첩을 넣어줘서 마늘을 넣어줘야 도착 마늘을 넣어줘요 소금에 넣어줘요 소금은 다진마늘에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줍니다 새우 적당히 딱딱했어요 뿌리는 새우 딸기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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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